무주택자 아 무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솔직히 다주택자분들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유 이런 그래도 더 오를 거라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강남 집값이 10억일 때 10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10억 모으기 쉽지 않은데 저걸 어떻게 사? 어떻게 더 올라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민 마인드더라고요 근데 지금 걔네들 20억, 30억 같잖아요 근데 지금 걔네가 20억, 30억이라고 해서 걔네가 40억, 50억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어차피 화폐가치 떨어지고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부자만의 세계잖아요 사실 부자들은 집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마인드랑 부자 마인드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라운드 안에서 살고 싶어 난 강남을 벗어나기 싫어 하는 분들은 내가 강남을 안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써야 돼 라고 하면 거부감 없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30억, 40억 쓴다는 거죠 전세 사는 사람들도 20억, 30억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전세 사려고 하면 그 정도 딴 데 가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도 노후까지는 어차피 본인이 거주할 집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이사 다니거나 거주 비용을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전세를 살든 뭘 하든 근데 내 집이 있으면 올려줄 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뒤로 갈수록 주거 비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주거 비용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나이대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월급 되게 많이 버시는데 그걸 생활비로 다 쓰시고 저축을 안 해놔서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논외인 것 같고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우선은 이사만 몇 번 잘해도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내 집 마련 하나 조그만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20평대 조그만 거 하나 사요 대출금 갚으면서 기다렸다가 20평대가 오르면 30평대가 오르기 전에 30평대랑 20평대랑 붙을 때가 있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조금 돈을 더 주고 30평대를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계속 1주택이니까 세금은 비과세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옆에 단지가 같은 30평대라도 더 비싼 게 있는데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비슷하게 준신축이랑 비슷한 가격에 공급이 됐다 그럼 그 옆으로 이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나는 내 집 마련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사만 잘해도 자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공부하셔야지 공부하셔야지 그럼 그거 찾아야 되니까 네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분양 뭐 그런 식으로 옆으로 갈 거면 분양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은 당첨이 되기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그 분양되는 거 옆에 괜찮은 향 올라갈 애들 썩은 거 옆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재건축 재개발 또 공급 부족하다고 막 날리니까 요새는 좀 풀어줘서 엄청 진행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 놓치지 않고 그런 애들의 조금 몸테크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하면서 기다리시면서 대출금 갚으면서 하다 보면 대출금 갚는 이자보다 상승 속도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놓치지 마셔야지 아 근데 너무 걱정인 게 후랭이 TV 영상 보고 그냥 막 사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 좀 하고 하세요 영상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본인 자본에 맞게 딱 준비된 걸로 딱 들어가지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고 수익률 있지 그냥 어 여기 괜찮네 하고 그냥 구미 갔더니 그냥 구미가 호로록 가서 또 사시고 괜찮은 지역에서 좋은 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수강생 분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샀다가 나중에 리스크가 조금 와가지고 이제 못 버티고 그냥 나오시면 손해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이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반성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이고 좋은 지역에 가서도 본인만 망할 수 있어요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대세 상승장이고 지금 막 정말 계집도 올랐다고 하는 시기에 나만 집값 떨어지고 손해받다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아니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테라 님에게 혹시 20세 아들이 있다면 어떤 투자로 생애 처음 투자를 해주실까요? 우선 청약통장을 들어주겠죠 청약통장을 들어주고 솔직히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는 20세 되면 무조건 독립해라 라고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20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한테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내가 나갈 때는 번듯한 집 하나 만들어놓고 나갈 생각으로 그 생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캥거루적을 조금 할 것 같긴 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난 아들을 치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우선 월세든 전세든 이렇게 해서 우선 무주택 기간을 좀 늘려놓고 세대분리를 해놓는 게 좋고 20대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 방한 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를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친구 집에 같이 전입을 해놓는 걸로 한다던가 아니면 친일척 집에 방한 칸 이렇게 세들어서 사는 것처럼 세대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청약통장을 들어놓고 씨드머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라고 해서 씨드머니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선 내가 부모님이 좀 자산이 있다 그럼 20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5천까지는 비과세 증여세가 돼요 그럼 5천 증여해줘가지고 10년에 한 번씩밖에 못하거든요 누적으로 5천 해주고 그 5천 가지고 청약을 하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서 근데 아이한테도 그걸 결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약을 할 건지 아니면 결혼 이후에 신혼부부 특공을 할 건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5천을 비과세 증여해가지고 갭 투자 해놔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할 때 1가구 3주택 특례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근데 저도 사실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증여를 하고 이런 거는 너무 먼 나라 얘기고 정말 재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간이 돈이 결국 돈인 자원인 거잖아요 내가 이 집을 갖고 몇 년 있다가 이걸 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종부세가 6억까지는 개인이 공제가 되는데 금방 채워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이들 1인도 다 6억씩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시간 레버리지도 쓸 수가 있고 세금 레버리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2천씩 비과세 증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단인데 아이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 사주는 거 이런 것도 하세요? 주식도 넣어주려고 지금 돈을 아이들 용돈으로 받은 용돈 통장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주식 쪽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남편이 좀 약간 저희 남편은 마감? 데드라인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라서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고 하는 편인데 아직 마감이 안 됐나 봐요 아이들 주식 쪽은 남편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라고 돈은 가져갔는데 주식도 메리테라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반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너무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는데 완전 소심한 성격이에요 완전 A 전형? 전형? 아니요 전형적인 A형 타입이고 완전 소심하고 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익보다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보면 수익률이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워낙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논외로 했을 때 어쨌든 제가 쫄보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되게 크게 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되게 초보자 때도 불안불안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앞으로도 대선에 그것도 있고 세금적인 그런 리스크도 있고 많은 리스크가 되게 많이 보여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이거 팔아야 되나 멘탈이 되게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스크가 크게 보이고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막닥뜨리게 될 미래가 더 큰 리스크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리스크보다 더 멀리에 있는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소심하고 쫄보고 리스크가 되게 불안한 데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길게 보시면서 미래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정신병지 안 되지 말아야지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서 뭔가를 바뀌기보다는 만약에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바뀌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하셔가지고 좀 미래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하려고 다주택자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닥쳐서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유리 멘탈도 똑같은 유리라고 해도 얇은 유리가 있고 강화 유리가 있잖아요 강화 유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인드를 정비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암흑기에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암흑기에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고 정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암흑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미래를 최악까지 생각하는 편이어서 최선과 최악을 항상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거죠 한 줄로 유력하자면 여러분 지방 갑시다 열심히 발품 팔고 움직입시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볼 때가 아닙니다 빨리 끄고 다 끄고 빨리 발품 파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다주택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이따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거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지방 어디가 궁금하세요? 부산, 청주, 구미는 한번 갔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분위기 살펴봤고 충주, 대구, 구미, 목포 구미, 목포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포항, 거제, 원주, 전주, 제주도, 강원도 목포, 원주, 창원 엄청 많이 나온다 아산, 원주, 목포, 포항, 평택, 강릉 다들 관심 갖으시는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관심 많이 갖으시는 지역들이 많죠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일정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려가지고 한번 나중에 또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 돌돌 ~~~ ~~~~~~ 하하하